자, 선수 모 차원에서 쿨링타임. 그리고 AOA가 오늘 선수들에게 이렇게 생수를 전달하면서 공연을 준비합니다. AOA, 심쿵해로 다시 한번 새롭게 컴백한 AOA가 오늘 공연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쿵해를 부르신 분이 AOA. 네, 심쿵해의 주인공들이 AOA예요. 미나양 모습 지금 보이고 지민양, 찬미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정말 요즘 최고의, 최고로 핫한 걸그룹 AOA 무대.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거기 아니에요. 중앙으로 가시고요. 제가 AOA 스타일리스트를 해봐서 이 친구들을 좀 아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심쿵해. 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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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눈이 참아가 왜 또 이러지? 내 맘 열려 내 소녀만야 막 쿵쿵해. 숨길 수 없나 봐 난 매일 이러지. 눈이라도 마주치면 끝까지 확 밝게 해줘. 이해 못해 네가 견뎌 못 봤어. 그래 나 첫 눈에 바내버린다는 말에, oh. 그 나음 위에 곁돌아가 도와줄 되겠더라, oh. 날 처음 본 그 순간. 맞아, 바른 소리 버렸어요. 날 바란게, 내 맘에 부르려 목소리, yeah. 바람만 보면서, 너의 앞과, 계속 다른 맘바로는 떨려, I'm on now. 자,구만 심쿵해. 널 보면 멀수록, 가슴이 콩쿵데, 나도 모르겠어. 심쿵해. 나 어쩌면 좋아, 자,구만 네 품에, 꼭 아끼고 싶어, babe. 내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난 심쿵거려. 나 이제 그 관심이라도 받을까, 아둥바둥거려. 너는 대체계가 뭐가 그리 좋아,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말해, 야, 모르면 말을 말어. 이런 참 네가 견뎌 못 봤어. 그래, 그쪽 눈에 못 봤다 보니, 다른 말에, oh. 그 나음 위에 갔더라, 날 보여줘 되겠더라, 날 처음 본 그 순간, 완전 바른 속에 버렸어요. 내 눈에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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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에, 바람에 버렸어요, 너의 입고, 계속 다른 맘바둘에 달려, I'm on now. 자,구만 심쿵해. 널 보여 볼수록, 가슴이 콩콩데, 나도 모르겠어, 심쿵해. 나 어쩌면 좋아, 자꾸만 네 품에, 꼭 엇기고 싶어, baby. 선생님, 어디를 보가요, 바로 여기 내가 있는데요. 너무나 멋진 그대, 난 그대 안하는데, 난 그대 없이 못 살아요. 왠지ウ ~~~ 뭔지 관심이 있음, тан고, 참. IM 422 molecule indaga 올 지지 윤 아니 나 Keys 이 التي 비밀 예 고생 누구를 뭔가 기운수가 베이베이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즐거운 공연이었고요 자 이동욱 선수가 전반전 일단은 저희가 쿨링타임을 가진 다음의 모습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김두현 선수는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네 오늘 김신욱 선수가 머리에 물을 좀 안 뺐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 머리인데요 머리에 길이 나 있는데 여기가 빨간색이었다고 하죠 급하게 빼놓냐고 다 못 뺐습니다 자 이분들 두 분이 지금 앉아계신데 김학범 감독은 지금 오늘 지각하셔가지고요 늦게 오셨는데도 지금 급관심을 보이고 계시다